자 이 시간쯤 되면 이 음악이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아름답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못난 내가 신청하신 백경순씨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사랑이 눈물이라면 해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게 조금만 더 잘해줄걸 뉘우쳐도 무질없는 내 맘도 모르는지 떠난 그 사람 계속 다 생각하며 가슴에 소리없이 흐르는 말 아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하네 사랑이 눈물이라면 해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게 조금만 더 잘해줄걸 미쳐도 무질없는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계속 다 생각하며 가슴에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 아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하네 이제와 누굴 원하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